오우 굿몰닝 얘는 너무 불쌍하다 야 빨리 파스타 해줘 나 배고파 너 얼마나 먹을 건데 많이 무조건 많이 해장 파스타니까 밥 타임 진짜 친절해 여기 이렇게 다 있어 어제 사다 놓은 해물 믹스가 어딨지? 아 여기있다 해물 믹스 처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지? 마늘, 마늘을 썰으래 저민마늘, 그리고 양파 고춧가루는 집에 있는 매운 고춧가루 국내산 청양고춧가루 마늘 썰고 양파 썰고 눈썹 이거 아닌가? 잠깐만 뭐 한 다음에 실력이 많이 죽었네 마늘은 여기 점여져 있으니까 다 넣을까네 이제 면에다가 물에다가 면을 썰겠습니다 여기 맛속은 SBS인가 아침에 항상 커피를 시작을 한 번 하죠 치킨 큰일 났다 얘들아 시간이 없어 빨리 빨리 노란 색깔 야 지호야 나 이거 좀 도와줘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 취미니까 아니야 안 도와줘도 돼 지금 이제 끓는 면에 끓는 물에 4인분 10분 그리고 얘를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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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좋아 ㅋㅋ 있는 의 Could 등을 칼집을 좀 내줘 지호야 이거 맛 토마토 소스를 넣는 거고 면 삶은 물을 넣고 면이 근데 왜 빨개? 탄 거야? 우와 노릉지 맛 나겠다 긍정적이다 왔다 왔다 아 힘들어 야야야 날씨 아니 오늘 안에 먹을 수 있는 거야 애들이 사온 올리브유로 먼저 마늘 다 할래 그냥 네 이게 양파가 이렇게 해야 조금 단맛이 나오거든 마늘에 매운 향이 날아가거든 하하하하 금방 돼 해물을 비쥬얼 대박이다 토마토 파스타를 넣고 면살 문물을 넣고 네 얘들아 진짜 기대되지 얘들아 반 차워 떨려 표정 왜 그래? 떨려 식도에서 발 끝까지 전념이 흐른다 와 진짜 맛있겠다 으음 진짜 우리 같은 친구가 어딨냐 진짜로 자 이제 토마토 소스 이건 아라비아따야 이게 오늘 해장파스타에 또 소스 다 넣어 이게 4인분이라고 돼있어가지고 어떡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어져됨 옷도 끓여들고 하하하하 아 무슨 가금방 안 떼는데 오둔 뚜알ت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? 오둔 뚜 뚜르르는 못 아니야? 내가 언제 오둔 뚜알렛 나 이거 입고 오둔 뚜알렛이라 말했어 야 오둔 뚜알렛이야 비교 돌려봐 비디오판독 들어갑니다 오둔 뚜알렛 어 그 다음에 한 장 더 나누어 너 맨날 먹을 생각 있냐? 면살 문물을 오뚜투투할레시라고 하는거 아니야? 오뚜투투할레시라는 옷 아니야? 내가 언제? 나 이거 입고 오뚜투투할레시라고 했어 오디투할레시라 비디오 판독 들어갑니다 오뚜투투할레시라고 하네 그 다음에 한 장 더 나눠서 너 맨날 먹을 생각 있냐? 면삠물물을 얘들아 오늘 국물파스타거든? 이거 뭐야? 진짜 매운 고추 야 애들 비주얼봐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? 와 최고 진짜 대충원 진짜 야 어떡해 양념 그거 해줘 바로 무슨 양념? 너 약간 강남 옷가게 언니 같아 이거 신사? 오늘 딸 안다 이거 신사 신사 얼마에요 물어봐야지 얼마에요? 야 일단 입어봐 일단 거울 너무 큰거 같은데? 거울 봐봐 너무 커요 이게 오버핏이야 너무 커요 오버핏 오버핏 피 딱 떨어지네 딱 딱 얼만데요? 이거? 잠깐만 계산기가 그러면 진짜 아 그러면 잠깐만 사장님한테 비매? 카드? 야 베이팅게 있어 야 베이팅게 있어 가서 뽑아봐 야 이런거 좀 버려야지 자 이제 고춧가루 자글자글 소리 난다 타테론치노 이거 뚝 부러뜨리는거야? 아 그러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래 저번에 깻잎 파스타 먹어봐서 알지? 진짜 다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해냈어요 I did it 뭐 해보고 싶었어 뭐해 이거 비밀인가? 이거 뚝 부러뜨리는거야? 네 앙버텀 앙 앙 우와 잘 담았다 나 닦고 썩고 갯쩔나 나는 야 나 닦고 썩고 갯쩔나 야 나 닦고 썩고 갯쩔나 응 나는 기껏 예쁘게 해놨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급식 같아 급식 같아 급식 같아 어때? 먹고 있잖아 아 싫지도 알았어 어때? 아 진짜 진짜 말해봐 잠깐만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? 응 응 맛있는데? 맛없어? 맛있어 진짜로 진짜 맛있어 근데 막 소름돋게 맛있지 않는데 근데 진짜 얼큰해 아침에 고생했어 지효야 말 좀 해봐 힘들어 빨리 말해 야 어른덩어리야 요리는 안되는 걸로 어른덩어리 닦기다 아니 냉동국에 국물도 있던데? 육개장 소고기 육개장 소고기 육개장 빨라 야 너 임신한 거 아니야? 아 배불러 너무 나른해 배불러 아 이거 어떻게 마무리 하자 지금 그거까지 닦이지 않나 봐 안녕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볼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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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